고단백을 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옛날부터 궁중에서 양방가에서 드셨어요. 정자의 효성이 만들어낸 음식 삼합미음. 재료는 간단하지만 그만큼 영양 높고 귀한 것들을 사용했죠. 각종 재료를 손질해 볼린 찹쌀을 넣고 푹 끓여내는데요. 그냥 고구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때 먹는 사람의 목넘김을 좋게 하기 위해 체에 걸러내는 배려가 더해집니다.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 식재료 고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삼합미음. 우리 부모님 저렇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영양 궁합음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식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농소인 증보산림경제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 음식을 먹으며 풍토병을 예방해 왔답니다. 바로 순무와 쇠고기 생선살로 만든 만청즙. 이때 사용하는 생선은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한 흰살 생선이 좋다고 합니다. 생선살과 쇠고기를 순무와 함께 조리해 비타민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했던 겁니다. 옛날에 공중에서 드시던 음식, 또 아주 양방가에서 드시던 음식은 한 가지로 맛을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넣어서 더 좋은 맛, 더 좋은 영양, 그리고 더 좋은 정성을 드린 거죠. 네, 바깥!